있지의 유나가 최근 들어 너무 마른 모습으로 나타나 팬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. 개미어리인증을 넘어서 꽉 마름으로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. 지난 9일 서울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단독 팬미팅에서 유나는 앙상한 갈비뼈를 드러냈습니다. 경추도 노출된 모습이 포착되면서 과도한 다이어트를 한 것이 아니냐는 팬들의 걱정이 이어졌습니다. 빼빼 말라야지만 하는 아이돌 세계에서 다이어트는 비일비재한 일인데요. 다이어트를 하다가 쓰러지는 아이돌도 있는 만큼 아이돌에게 다이어트란 속재같이 숙명같이 느껴집니다. 카메라에서 2.2배 더 크고 뚱뚱하게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이어트 스트레스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.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아이유, 장나라도 폭식증에 걸렸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.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서 더 안 빠질 수 있다. 심리적 압박이 요요를 부른다고 조언했습니다. 소속사에서 다이어트를 시킨 거냐 저렇게 말랐는데 유나가 서 있는 게 대단하다면서 팬들은 유나의 모습을 두고 놀라움과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습니다. 무대를 오르는 아이돌은 그 매주 매일 24시간 카메라에 잡히다 보니 몸매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모모랜드의 주의도 컴백 활동에 따라 다이어트도 독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. 아이돌도 아이돌이지만 건강도 잃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gesch일 수 있는 거 또야 거기에 러플을 aşk하고 있습니다. forgiveness. 안돼'tnie. 아들 стil입니다. compart사지xes лес고 오래 ca원 신 banc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